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좌우명이 있습니다. 저도 좌우명이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바로 호시우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바로 한국형 호랑이와 정말 우리와 친숙한 한국형 소를 준비했습니다. 호랑이는요 정말 냉철하게 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바로 소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의 최고의 노후 대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재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가이자 세계 최고의 교육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과연 누굽니까? 어디서 만나본 기억이 있나요? 근데 저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우리 출판사 첫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분 초상권도 공짜 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초상권 위반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영어 못하는 영어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education is입니다. 교육이 모든 거 다 된다 이런 뜻이죠. 바로 뭐 했냐? the best입니다.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도요 복수입니다. provision for old age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교육은요 사실 최고 최상의 뭐다? 노우 데뷔택이다. 저는요 자격증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최고 최상의 노우 데뷔택이다. 정재수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이 잘 안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바로 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힘을 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하군요. 우리 안전에 대한 OT를 하면서 안전을 모르면 안되잖아요. 지금 시중에는요 책도 처음부터 틀리게 나갑니다. 출제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하다고 시작합니다. 중요하다고 시작해서 시험과목이 6과목 또는 5과목인데 맞지 않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합격이 된다 안된다?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 돌아서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안전이 뭐냐 그러면 사전적인 정의와 학문적인 정의, 동양적인 정의, 서양적인 정의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잘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지필고사든지 CBT든지 사지선다형입니다. 몇 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의 권리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요 시험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험의 결론은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전적, 학문적 또는 동양적, 서양적 내용을 참고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요 사전에는 위험하지 않는 거라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완벽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요 사고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나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안전이 뭐냐 그러면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바로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이 출제된다. 문제은행 시기도 있다. CBT 시험도 나온다. 왜? 은행 시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어떻게 하냐? 알죠? 왜? 모든 국가기술 자격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내가 맡겨놓은 돈을 남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항상 정해진 겁니다. 만약에 1번이요 2번으로 갔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동일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짧은 OT지만 시험에 나오는 OT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양적입니다. 원래 이 편안한 안자는요 집택자와 계집자자가 이렇게 붙어서 됐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집에 부인을 가지고 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어떻게? 바깥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아내는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사이 집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왜 아내가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수업하면서도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입니다. 완전하죠. 완전한 전자는요 사실 드립자라 그러기도 하고 직궁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임금왕자죠.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왕골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위험을 딱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왕이 궁궐에 앉아 위험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바로 그것이 보다 앉아만 있어도 질서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장이 나와서 놀기만 놀아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그러죠. 이런 뜻이죠. 서양적입니다. 바로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은요. 슈퍼바이스라 그래서 이걸 관리감독 관찰부터 시작해서 애티튜드라 그러죠. 제가 우리 교육에도 나옵니다. 교육에 바로 3단계도 태도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영어로 제가 한 마디 하겠지만 우리는 영어에 알파벳이 몇 자입니까? 이래 물으면 몇 자일까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바로 스물여섯 자입니다. A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A가 1, B가 1, Z가 26일에 더하며 바로 애티튜드는 100점입니다.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100점 강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현상 파악이에요.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할 것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보루션입니다. 평가와 분석은 대책을 수립한다 그러는데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시험 나올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닝입니다. 반복훈련이라 그러는데요.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입니다. 교육은 한 번 가르쳐서 익히도록 하지만 트레이닝은요. 군대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 따다구와 앉을 때까지 강조하겠습니다. 떨어지고 싶어도 합격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도 오너입니다. 반드시 누가 주인이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만이 주인입니다. 자격증 누가 따야 돼? 내가 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안전관리자면 안전기사라면 최소한 안전이 뭐다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수많은 OT가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시험 나오는 OT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은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자격증은 바로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는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법적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취득하신 후에 또는 취득하지 않더라도 바로 안전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또는 기술계의 최고의 자격증, 기술사 등도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은 모두가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감옥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지만 기사는 1과목부터 6과목까지 또는 산업기사는 5과목까지 모두 시작에서 끝까지 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법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조로 목적인지에 대한민국 헌법도 일조로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무엇이 있느냐 이 법은 그래서 바로 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미 보건에 관한 기준을 항립하고 그랬어요.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우리는 이 산업재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물을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미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지금까지는 노물을 제공하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바로 법에서도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바로 건강에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은 사람 대접받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다시 말한다면 이 법은 바로 여러분 이번 시험에 적용되는 법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혹시 당장 내일이 바뀐 데 해도 바로 오늘 저녁에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조가 목적이며 2조는 무엇이냐 모든 법이 동일합니다. 정의입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으며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용어정이죠. 그래서 이 법에서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단과 같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나오죠. 산업재해가 뭐냐 그랬더니 산업재해란 노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노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어디에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으로 인하여 반드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업재해라고 한다. 그럼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노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 하고자 하는 업무의 일을 해야 돼요. 밖에서 공을 차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있으면 뭐가 있다? 중대재해가 있어요. 중대재해란 엄청 몸이 아프다든지 엄청 큰 재해를 입었다니 그런 것이 중대재해가 아니고 반드시 중대재해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라는 것은 이런 재해 중에서 사망. 사망이 뭐죠?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겁니다.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몇 명 혼자가 아닌 복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게 아니고 0이 있어요. 또 바로 뭐가 있다? 여기 나오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은 반드시 입법이죠.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이 대통령령은요. 바로 대통령의 영이지만 명령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영에 의해서 바로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부족하니까 또 뭘 한다? 시행규칙이 있죠. 바로 이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관한 사항이죠. 법령. 그래서 법은 바로 이런 헌법이 되겠고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고 영은 우리는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령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요. 한문을 읽겠으면 법이 이렇습니다. 법은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물수예요. 물수. 이거는 뭐죠? 갈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이를 한다면 법은 어떻게? 다시 한번 물에 더하기. 용어는 뭐예요? 고잖아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만이 진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죠.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목적은 역시 자격취득 사항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1조와 2조를 함께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오티도 목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단계별로 한다. 시험도 있잖아요. 한 번에 필기시험처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4번 세 번. 그래서 저도 3단계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조건 3번씩 다 해야 돼요. 군대도 몇 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학교도 몇 년? 3년입니다. 고등학교도 몇 년?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대도 줄었지만 항상 인생은 몇 판? 3세판입니다. 자격시험도 1차 필기시험 합격해야 돼요. 2차 실기는 두 번입니다. 필다병과 자격형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3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4개는 항상 한쪽으로 기우뚱기우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한 개를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삼각형이 되면 이 상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안전하면 3입니다. 그래서 3단계 기법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요. 2WYH입니다. 2하고 3이 되죠. 바로 야! 2WYH가 뭐냐? 첫째, 더블입니다. 왜입니다. 이 왜는요. 우리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왜입니다.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풀리지 않습니다.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가 무엇이고 왜 안전관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에서도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블입니다. 자격증 누가 딸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따야 합니다. 옆집 아이 공부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누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내 아들이 공부 잘해야 됩니다. 바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그래서 교육의 3요수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안전관리가 뭐냐고. 교육의 3요수로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마지막입니다. 하우. 그래.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따냐 이거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바로 합격의 조건과 바로 대거법칙으로 여러분의 줄지 않는 저축통장,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바로 불어나는 자격증, 바로 저축통장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외를 강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멋진 한 글자가 바로 외라고 했습니다. 외라는요. 새로운 발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한 글자가 외입니다. 여러분도 자격증을 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어울리는 한 글자도 외가 되겠죠.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글자가 무엇일까. 그것은 돈도 꿈도 힘도 아니고 오로지 바로 외라는 한 글자다. 가장 짧지만 가장 긴 생각을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깊은 생각을 만드게 하는 질문도 역시 바로 왜다. 이 외에는요. 대한민국의 잘나가는 카피라이트 정철이 한 말입니다. 어디에서 머리를 구하라 해서. 그래야 우리 정철이 누군지 송강 정철이 아닙니다. 정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의 유튜브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요. 박이순이 닮았대요. 요사이는 잘나가는 김재동이를 닮았다나요. 그래서 박이순과 김재동의 장점만을 절충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요. 정철보다는 나이도 더 많고 머리도 더 하얗습니다. 이분은 박사학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정철보다 나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멋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철. 지금 살아있는 젊은 정철만 보겠습니까.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무엇을 얘기했냐. 외를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외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일 소풍 간다며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자격증도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올까 궁금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왜입니다. 역시 미국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역시 왜 라는 호기심을 가져야만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그럼요. 동양의 옛날 철학자 주자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문이 많아야 돼. 의문이. 의문이 많으면 많이 나아가고 의문이 적으면 적게 나아가는데 그리고 아무 의문도 없다면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왜 라는 물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이 바로 누구다? 주자입니다. 서양도 동양도 과거인도 현재인도 모두가 다 뭐를 강조한다? 왜 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증. 산업안전이냐 건설안전이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안전관리가 뭐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영어로 하면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재례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관리를 한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거는 2번입니다. 다음 중 안전관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또 반대로 재례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반활동이 뭐냐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 또는 안전관리가 뭐냐 그러면 내용이 전체가 바로 1, 2, 3, 4 할 때 2가 되는 거죠. 역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안전관리에 대한 2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례부터 뭘 보호한다고 안전관리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 인간의 생명을요 저는 한마디로 건강과 장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례부터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 재산을 보호한다. 재산을 좀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뭐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바로 뭘 세워야 된다? 계획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전관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왜 합격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뭐요? 재례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뭐요? 건강과 장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라는 재례부터 뭐다?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다른 말을 하면 건강과 장수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요 제가 스티븐 스틸버그도 보여드렸잖아요. 알스토텔레스도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은요 정재수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의 업적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건강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찾아보니까 건강 이랬더니 건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육체적으로도 안전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전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다시 얘기하면요. 건강이란 여러분이나 저같이 외형적으로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인간관계가 원만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가 나는 걸 건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모양은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건강이란 말이 정말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다면 어떻게 된다? 오래 살아야 돼요. 요사일은 뭐요? 백수시대입니다. 백살까지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백수까지. 그래서 몇 살 산다 꼭 기억합니다. 수없이 수천 번 기회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재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고? 재산을 보호한다. 바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증 따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하는 목적이자 이유로는 뭐냐? 건강과 장수와 부자 되는 겁니다. 돈 얼마 번다? 부동산 요사에 걸어서 필요 없다라나? 현금 많이 벌면 좋겠지만 현금 100억만 벌자. 왜? 그래 백수까지 살기 위해서는 100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100억을 버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꿈도 꾸지 못하냐고. 우리 왜?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100억을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잘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새우잠을 쪼그려서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래 꿈을 꿉시다. 그래요. 우리는 이 내용을 제가 공업고등학교 교과서에 썼어요. 우리 책도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사 답안에도 이렇게 작성해 나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안전을 왜 한다? 자격증을 왜 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자격증 따는 걸요. 누가 따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누가 따야 될 것이니까. 후라 그랬어요. 누가 따야 될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따는데. 바로 그 자체가 뭐야? 희망입니다. 희망 없이는요. 단 4초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희망 없이는. 그러면요. 사람은요.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금식기도를 40일 합니다. 그런데 물 안 마시면 4일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다면 4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4초도 살 수 없다. 저는 그 희망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따지 않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 이름이 뭐다? 재수인 남자 정재수지만 재수는 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단 한 번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에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흥분과 기대감으로 항상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자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에서 제가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온 것은 이게 바로 창범 문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항상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느 기자가 원스턴 처칠 수상에게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처치는 4초가 아닙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영국이 소유했던 가장 큰 무기는 언제나 뭐다? 희망이었다고요. 나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꿈꾸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시험 문제로서 오티를 합니다. 교육에는요. 반드시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작도 3이었습니다. 교육의 3요소는 시험이 나와. 교육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교육의 주체가 뭐냐 이러면. 교육의 3요소는요. 주체와 객체와 매개체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의 주체를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주체는 뭐라고 했어요. 강사라고 했어요. 강사.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지금은 아마도 초등학교도 강당이 있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국민학교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도 운동장에서 이제 저걸 합니다. 입학식을 하는데 아마도 교장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볼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릴 거예요.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야 교육의 3요소 중에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수강생이다.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다. 반드시 강사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사입니다. 우리는요. 집값이 왜 오러 갑니까. 바로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때는 8학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학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도 대구도 강주도 좋은 학교 있는 곳에 집값이 올라가. 왜 좋은 학교는 어떤 사람이냐. 학교 건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위대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이 뭐다. 좋은 아버지 만나면 되는 겁니다. 또 엄마들이 그래.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엄마도 잘 만나면 된다. 맞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합격도 쉽게 하는 방법은 어렵게 하더라도 아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할 강사는 진짜 재수 있는 남자 정재수가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저 양력을 말씀드려봅니다. 저는요. 정말 미국 가서 버터 먹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서 그냥 박사도 받고 석사도 안전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요. 박사를 받고 나서 지금도 말이 꼬이고 정확성이 없고 맞춤법도 틀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항상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학사도 있다고요. 문학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학사무소. 문학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은요. 수천 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도사 있습니다. 복지사도 있어요. 사회복지도 있으니까. 기사 있습니다. 또 기능사도 있는데. 여기 이제 빠져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이 사이에는 산업기사 없지 않은 산업기사도 있습니다. 또 중등교사도 있죠. 그 다음에 직업훈련교사 등요. 한 50여 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펼쳐 보이고 싶은데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경력은요. 경력이라기보다는 저는 25살부터요. 사실 학원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고등학교에서 또는 폴리텍 대학에서 현재까지 35년 동안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산업안전과 건설안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거청하게 썼지만 지금 객체인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혼을 바치겠습니다. 여기는요. 뭐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주로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최고의 자리인 학장도 해보았고요. 뭐 할 수 있는 보직은 다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연제 대학, 4연제 대학에서 저를 외래교수라고 했지만 아마도 자격증 좀 많이 따게 해달라고 그냥 시간 강사였죠. 그래서 호원부터 신성, 대리임, 수원, 협성 그 다음 울산, 군산, 환경연성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빠진 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특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요사이 산업현장 교수가 좀 흔해졌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인 아이고 바로 인간을 관리하는 HRT 산업현장 교수 1호 때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1회 때 그래서 산업현장 교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또 검토도 했습니다. 채점도 해봤습니다. 감독도 해봤습니다. 기술사 같은 거요. 면접위원 해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교수였으니까 뭘 할 것 같아요. 면접위원 때 항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해 지금도 하고 있냐 안 해요. 안 하는 게 못한다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 안 불러줄까 수험사가 나오면 불러주지 않습니다. 다 지난 년이니까 유효기간도 지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하지 않고 전입니다. 그 다음요. 매경TV라든지 EBS, KBS 또 옛날 EBS는요. 요사이 그분의 존암을 얘기해야 되니까 항인용과 함께도 한동안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출연도 해봤고요. 뭐 강사도 했는데 요사이는요. 생명산림 운동을 위해서 제가 정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사단법인 안전돌별협회장이라든지 사단법인 에너지상승품위원장 사단법인 청년코리아공동대표 새마을문고 인천광역시회장 등 이런 것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출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은요. 이름 난 곳은 다 제가 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을 비롯했어요. 현대, 대우 뭐 안전의 전문업체 여러분 세컴하는 S1도 갔다 왔습니다. 또 DB하이텍 뭐 두산 또 온라인의 최고 멀티캐퍼스 그 다음에 에너지표 그 다음에 에너지표 안하는 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서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는 기술사도요. 여기 두 개 기계안전, 건설안전, 하학안전 그 다음에 전기안전 등 도서출판 세하에서요. 다 나왔습니다. 거의 기계 이런 것은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책도 있습니다. 여기 다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사도요.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보건, 지도사 역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대학교나요.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산업안전공학에 대한 계회라든지 특론 등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업고대학교 안전교제도 저 교제가 되겠습니다. 요사이비원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한국폴리 대학이 공동으로 선정한 안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 TV를 틀며 저 강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 동영상을요. 사실 이거는 80년에 만든 겁니다. 한 7, 8년에 제가 만든 것 같은데 동영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책도 그냥 한 60여 권 저 이름으로 된 책이 시중에서 아마도 거의 1위로 판매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상도요. 뭐 많이 받지 못하시면 국민이 주는 대한민국 권정포장을 받았습니다. 이 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옥세가 찍혀진 걸 말합니다. 훈장 포장할 때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요. 2010년 교육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30년 이상 봉사자만 받을 수 있는 새마을장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제가 사니까 광역시장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미안하다고 4번 정도 상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몇 번 더 받겠죠. 아직도. 그래요. 저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다? 저는 바로 교육의 뭐다?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비교라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요. 안전을 강의하는 강사 그 주체를 비교해보라고. 다 교수래요. 뭐가 교수입니까? 저는 뭐라 그래? 진짜 저는 교수인데도 저는요. 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의하는 주체는 강사다. 강사의 양력이 할애하다고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해보시고 정재수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꼭 그분의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강의도 비교하세요. 사람 학력 경력 상원 출제하신 분 채점하신 분 검토하신 분 면접위원장 하신 분 있으면 그 강의 꼭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정재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기 전에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녹색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안전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요사인은요. 제가 강의한 분들 중에 만점 합격 자리가 계속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재수 안전소품을 카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55세 어떤 젊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요. 바로 자격증 따던 날 바로 면접 보고 취업도 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합격 전화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교육의 주체인 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객체입니다. 객체 누구예요. 바로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바보라 그런데 남들이 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요. 저를 보고요.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은 위대한 맹품입니다. 맹품 객체가 강사와 주체인 강사와 함께할 때 당연히 뭐가 보장돼 있다. 바로 합격이 보장돼 있다. 알아들 것은 여러분은 뭐다. 바로 객체는 누구다. 여러분이 수강자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교육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는요. 바로 2021년 교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교제인데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한 50판 정도 찍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58이라면 인생의 반평생인데요. 만화책도 이렇게 많이 찍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50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바로 내일 모레도 51세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어떤 책이라도 찢어서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새하에서 출판한 책보다 조금이나면 그 책을 꼭 사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러합니다. 새하책이 비싸다.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 왜? 맹품은 싸지 않습니다. 저는 맹품이라고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대요. 바로 여러분 맹품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 표지도요. 전부 새하책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내 책을 잡았는데 나무책을 잡더라고 바로 삭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모양을 계속해서 새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위에 아니고 압도적으로 1위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난 반드시 계속해서 새하가 합격 수만 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요. 교육의 3연수는 어떻다. 시험에 나온다. 교육의 3연수는 교육의 주체는 강사입니다. 객체는 바로 여러분 수강자입니다. 교육의 매개체는 교재다. 그래요. 맹품 강사 명품 수강사 맹품 교재로 여러분 3위일체가 된 안전한 삼각형 여러분과 제가 합격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안내하는 합격 멘토입니다. 그 다음에요 드디어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따져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따질까요. 그래서 제가요 시험에 출제된다. PDC를 해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라. 블레시에요. 연결 때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왜 세우냐고 그랬더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의 계획은 정월 초 한 날 세워라. 그 다음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워라.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계획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다. 두음 입니다. 실천해야죠.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남자는 또 이렇게 여성분이 들어간 남자는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썩은 무라도 잘라 이래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서면요. 실천으로 끝나면 어떻게 수시로 체크해야 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는 뭐냐 좋다 맞다 이럴 때 계속해서 드디어 괜찮다 합격이다 이럴 때 뭐다 ACT 그래서 뭐라 악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화감독도 마음에 들어야 악션합니다. PDC에는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 중 PDC가 아닌 것 또는 PDC가 순서대로 맞게 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제될 것이다. 이거는 주로요 2번을 이제 뭐 바디라고 이래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더 궁금증은 어디에 가면 있을까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합격의 법칙 대거 법칙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뭐 없으면 돈 없으면 돈 벌면 된다 그래서 왜 바로 우리는 안정관리에서 말했습니다. 재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격증 따위 하는 이유는 건강과 장수와 부자 바로 돈 버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됩니다. 잘못 있으면요 고치면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하면 됨죠. 그 다음요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머리에 안 들어온데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되죠. 10번 읽어서 안 되면 몇 번 읽어? 100번 읽으셔야 합니다. 저가요 생명살림 운동강사 강의하는데 강사 자격을 줄 때요 그분들이 강사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36년 강의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꼭 반대로 요사히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번 읽으셨습니까? 5번 읽을 때 그래요 500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안 되면 1000번 읽어야죠. 어떻게 우리는 시험 포기하는 분도 없어요. 재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한 자격증을 따도록 합격의 멘토 바로 정재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뭐 부끄러워요. 배우면 되죠. 부족해요. 매웁시다. 길이 안 보인다고요. 요사에는요. 불도전을 밀고 가 만들면 됩니다. 또 기술이 없다고요. 연구하면 돼요. 생각이 부족하다고요. 함께 생각하시죠. 그래요. 안전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분 어떻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뭐죠? 패스합니다. 뭐 장식 패스하는 거지 바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중에서도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몇 살 백수까지 하시는 분들 부자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 벌지 말자 현금 100억이 필요하다. 부자의 주인공이 바로 교육의 3요소인 강사와 여러분 객체 교재가 만났을 때 여러분은 대한민국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 최상어 안전 관련 전문가가 될 때까지 정재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